처음의 순간은 항상 특별하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물론 잘 안될 때가 더 많지만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의 순간들은 더 떨리기도 하고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은 때론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설렘의 느낌만은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죠 아 귀여워 아 뭐야 아 왜 찍어 음 예쁘니까 찍지 이쁘다고? 이쁘니 뭐가 이뻐 이제 아줌만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줌마? 됐고 나중에 우리 애기 태어나면 애기나 많이 찍어줘 오빠 가스불 껐어 아까? 어 껐어 껐어 걱정마 아 그만 찍고 이리로 와 빨리 알았어 잠깐만 처음이란 거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 이야기가 시작된 날 베이비 스토리 베이비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